오연서 오연서.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가 좋다. 뉴스 배우 오연서가 최근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. 그는 최근 진행된 영화 치즈인 더트랩 인터뷰에서 박혜진 박기우 중 실제로 어떤 이성이 더 좋냐는 질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고를 수 있겠냐고 밝혔다.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가 좋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. 한편 오연서는 배우 김범과 열혜를 인정했다. 한편 오연서는 배우 김범수 한편 오연서는 배우 김범수